그야말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워싱턴 DC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한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전국민과 있습니다. 네, 연정위원님. 이 화제가 된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호응도 좋았다고 현지에서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연설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 참모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로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연설이 단지 미국에 있는 의원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도 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내용도 보면 한미동맹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쭉 흙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했던 인물들을 다 일일이 거명을 했어요. 아마 여기 미국의 하원은이나 상원은 중에서 한국의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6.25전쟁에 대해서 안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상당히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역사가 6.25전쟁부터 시작해서 있어 왔던 역사들 거기에 희생됐던 사람들 공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일이 거명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의미가 아마 굉장히 많이 전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의원들의 반응도 보면 잘 몰랐는데 윤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원래가 70주년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되살렸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영어로 연설해서 훨씬 전달력이 높았고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애드립으로 여러 가지 농담을 내서 또 상당히 좌중을 굉장히 좀 웃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미국의 의원들이 저렇게 사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한국이 가지는 어떤 의미 특히 지난 7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아마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BTS, 오징어게임 등등 문화적인 어떤 분야까지도 한국의 영향이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연설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국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하버드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버드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네, 봉위원님 보면요. 유독 자유를 강조를 하면서도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 연설 핵심은 뭘까요? 말씀하신 게 자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중요한 연설을 한 계기가 당시 8.25 광복절 축사였습니다. 그때도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33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저 상원 합동연설에서도 그렇고 이번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에서도 자유 그리고 평화, 번영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박미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용 가능한 자원과 옵션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실현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혼란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아직 학습효과를 통해서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1월에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우리가 핵무장할 기술이 있는데 이걸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다른 국내 언론과는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공동기획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3월에 방위를 앞두고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버드대학교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발언을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핵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그냥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방정실한 게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국내 여론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으로 대항한다고 나가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번에 학습하고 미국과 장기적인 낙모에서 결정했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이런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북핵 대응이 굉장히 안정적인 차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어느 것보다 강조돼야 될 성과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이제 하버드대 연설 마지막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귀국길에 오릅니다. 여러 상과가 있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박미 전 불거졌던 도감청 논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Did the recent leaks revealing that the U.S. was spying on South Korea come up at all in your discussions? And did President Biden provide you any assurance? 지금 뭐 한미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네, 홍 원장님.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다소 언론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얘기는 뭐 또 안 나왔다고 해요? 네, 굉장한 미국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질 건 따지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 국민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한마디로 한국에 좀 신뢰를 했다든지 하여튼 돌려서라도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거 한마디만 얻으셨으면 우리의 자주성도 보여주고 향후에 한미 관계도 참 좋아질 것 같았는데 지금 이걸 그냥 무조건 덮어주신다고 하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청, 도감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CIA보다 훨씬 예산이 많은 NSA라는 기구가 있는데 국가안보국에 미국의 2만 명, 전 세계 수천 곳의 3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도감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 공개적으로 누출이 된 이상은 미국에서 인정하고 향후에는 안 하겠다라고 해야 지금도 내일부터라도 지금도 또 할 텐데 또 다시 발각되면 어떻게, 원래 동맹이니까 괜찮다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켈이나 독일의 올랑드, 마크롱 대통령도 다 따지고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안 풀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했지만 이 국가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우리 국민의 대미 감정을 위해서도 일단은 이런 건 짚을 건 짚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그러니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는데요. 보영신 기원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행보도 미국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 하버드대학교 강연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였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협력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복원 그리고 과거사 문제와 다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단 행동으로 보이는,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을 다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이런 큰 틀에서 시도된 한일 관계 복원이 첫 번째로 구체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것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관리하는 정책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접근, 그것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같이 동맹의 색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또 당장 북한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홍 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여정이 크게 반발했던데요. 예상됐던 겁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미사일, 미사일을 사실상, 또 장거리 미사일이죠.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거 보면 오늘이라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두세 줄로 그냥 규탄한다, 또 대화에 나올 걸 촉구한다 이렇게 말해서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빈트 없는 자세,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지만 그래도 북한의 위협도 줄이는 노력도 한미가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더 크게 보면 한미일 간 관계는 굉장히 개선되고 향후에 미사일 방어라든지 또 대잠훈련이라든지 정보협정, 우주까지 발전이 될 텐데 그 역효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거의 적대국처럼 변화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선순환 구도로 이렇게 남북 관계도 좋고 함중 관계도 좋고 한미 관계는 더 좋고 안일 관계도 개선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한미일은 좋아지지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북중러의 천병으로서 이들의 반발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긴급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빙 방문 성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